북한이 먼저 내팽기친 9.19 군사합의에 대해 효력정지 검토지시는 국군통수권자로서 매우 당연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북한을 이렇게 폭주하게 만든 장본인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안보태세 문제를 지적하고 마치 건수라도 하나 잡았다는 듯이 정치공세에 나서는 것은 참으로 후한 무채한 일입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대북안보정책은 어떠했습니까? 5년 내내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며 끌려다닌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과 민주당이 반보문제에 대해 대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있습니까?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사문화한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며 9.19 군사합의가 유지될지 여부 또한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대행위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었음에도 북한은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북한이 합의를 정면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합의를 뭉개는 도발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용인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한국도 9.19 군사합의를 계속 지키기 어렵다며 확고한 대북 원칙을 고수해 왔고 북한 무인기 연공 침범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북한이 먼저 내팽기친 9.19 군사합의에 대해 효력정지 검토 지시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매우 당연한 조치입니다. 민주당이 벌써부터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 청문회를 운운하며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용산을 대통령실 주변에 비롯하여 비행검지 구역 방어에 허점이 생겼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이고 잘못된 것은 즉시 고쳐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북한을 이렇게 폭주하게 만든 장본인인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안보태세 문제를 지적하고 마치 건수라도 하나 잡았다는 듯이 정치공세에 나서는 것은 참으로 후한 무치한 일입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대북안보정책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군인들에게 명백한 주적인 북한을 적이라고 교육도 못하게 했고 북한이 온갖 도발과 위협을 가하는 와중에도 중국의 위협에 굴하여 사다하나 제도를 배치 못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단호하게 대처해야 함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제재 완화를 운운했다가 마크롱 대통령 면전에서 거부당하는 외교적 망신을 자처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랬듯 5년 내내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며 끌려다닌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과 민주당이 안보 문제에 대해 대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대북 안보 테스트를 이야기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원칙 대응에 대해서 맹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후한 무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진정한 대한민국 공당이라면 이렇게 엄중한 남부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하는 비난의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안보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구축을 준회용으로 하는 9.19 군사비는 북한이 이미 17차례나 위반함으로써 빛이 발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과 7차 혁실험 위협이 계속되는 안보 위험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도발을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합니다. 군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안보 테스트를 재점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에 당부합니다. 문정부 5년간 흐트러진 군인들의 정신자세, 정신전력 강화에 힘을 써주시고 아울러 군인들의 사기관리에도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인이 군인다워야 이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